강원도내 대학교 2023학년도 대입 정시원서 접수가 내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실시됩니다. 가톨릭관동대는 나, 다구내, 정원내 155명을 모집하며 1월 2일 오후 6시까지, 강릉원주대는 수능 100%로 105명을 모집하고 1월 2일 저녁 8시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강원대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림대, 상지대도 1월 2일까지 정시원서를 접수하며 대학별 마감 시간이 달라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전문대는 29일부터 1월 12일까지 원서 접수를 진행합니다.